킬러가 한국인이 아닌가 킬러가 한국인이 아닌가 이거 킬러 한국인 아니에요 킬러 한국인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자 왜 킬러가 한국인이 아닌가 두가지로 서술하시오 살구의 생각 어떻게 맞춰보세요 도망을 안쳐 정확히는 제스처가 없어 어 이거 한국인인데 뭐 사실 한국인치고도 그렇게 세라해져면 알거같은데 한국인이면 방을 깼지 그거 1번 뭔가 제스처를 취해요 건보자를 쓴다거나 매보 프링을 쓴다거나 도망간다거나 아 엥가나는 이길걸요 이거 수도상 이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두번째 한국인은 킬러를 안합니다 이게 진짜에요 그쵸 애초에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 심장소리들렸는데 블라이트가 아닌가 아 넌 넌 뒤졌다 이세꺄 너는 몇 대 쳐 맞을래 넌 몇 대 오케이 이거 그냥 질러 한박이 더 가는 척 오오 잘 춥..잘 피해 그..허요 친구.. 개같은 세팅 들고 개같이 잘하네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한국인.. 중국인이지만 리스펙트 합니다 이거 기본기도 되있고 살아있네요 진짜로 리스펙트 합니다 거미..생각하고 2픽 잡히기 전에 발전기 두개 돌려야 되는데 2피가 최약체일텐데 거미 1스텍..하망 1스텍.. 일단 터버리면 되겠네 이 픽이 최약체를 잘 잡았어요 한국인이 가능성이.. äh 유전이 되는 건지 실 Ο 하.. 터버 리스펙트 이 싸ürlich terrorists 모니터 마이쿽트 이 serial Quindi 파이팅.. characterized 처럼 fores 오오 ensible 직소 몇 년 단위로 따져봐도 몇 년 전에 직소하던 한 명밖에 없는데 직소하던 분, 시청자분이었는데 3년 전인가? 그 이후로 직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 에이 한국인은 최소 수사지 살려야돼 어그로 분산시켜야돼 안그러면 2픽 죽어요 2픽 풀었다 그럼 이제 4픽 치료하면서 천천히 가도 되는데 절로가면 죽을 수 있다 공격 오니? 설언니 11개의 구독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4픽 억울어 그쵸 4픽이 저렇게 했으면 안 됐어 치료하고 천천히 했었어야 되는데 0킬 나올거 2킬 나오겠는데요 4킬 1킬 2킬 2킬 3킬 3킬 4킬 4킬 아니 기다려봐 급할 필요가 없어 그냥 좀 급해도 될 것 같아 왜 급해 좀 급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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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진짜 존나 빡치겠다 이거 나 때문에 게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분노 4번 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 이거 안 넘을 것 같지만 넘습니다 화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한 번에 갑니다 왓기 이빨 우리가 이빨 시키는 흐어우 야 나 구속으로 갔다 너무 괴즈 둘이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중입니다 핫! 야아아아아아악! 죽었네 나만 야 나 트랩 씌워져가지고 얘들아 나 살리고 기다렸다가 나 트랩 푸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야 이 개새끼들아 안급하잖아 1111인데 그거 키면은 킬러가 지금 안그래도 빡쳐있는데 나만 따라와가지고 뚝배기 터트릴텐데 아이고 아이고 나만 죽었네 억울하네 안방이 의미 없어요 내 딴 살아있어 가지고 안방으로 게임이 터질 상황이 아니야 근데 이제는 나지 괜찮아 내가 이거 살릴 거니까 저거 또 살리러 가야돼 아 이것도 해야되는데 에헤헤헤헤 귀여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이씨 아우 어 300저깃다 이거 게임아니다 이 미친놈들아 내가 키지 마려고 내가 키지말라고 지키라고만 하였거늘 지키라고만 하였거늘 내가 언제 키라고 하였느냐 자 나간다 나 문 닫거든요 개구 닫혔거든요 여기 밖에 답이 5 5 5 5 5 넘ik 어딜 살았냐 어딜 살아냐 혼자 다했네 와 어디 살았냐 실패 흘러가 한국인지 중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지롯히 치는겁니까 한국인이예요 아 큰일날뻔했다 아재미있었습니다 GG 그러게 한국인이네요 재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